세계적으로 호평받고 있는 영화 킹콩이 뉴욕에서 첫 시사회를 가졌습니다. 영화 킹콩은 반지의 제왕 시리즈를 만든 피터 잭슨 감독이 메가폰을 잡아서 피터 잭슨의 연출력이 돋보였다는 평을 받고 있는데요. 시사회 현장에서 공개된 킹콩의 모습은 어땠는지 뉴욕 시사회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거대한 고릴라 킹콩이 다시 한번 뉴욕을 습격했습니다. 1933년 관객들의 상상력을 자극했던 킹콩이 반지의 제왕 피터 잭슨 감독을 통해 한층 강력하고 리얼한 모습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지난 5일 미국 뉴욕의 타임스쿼어에서 킹콩의 월드 프리미어 행사가 열렸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피터 잭슨 감독과 킹콩의 출연 배우인 나오미 와츠, 애드리언 브로디, 잭 블랙도 함께 참석해 레드카펫을 밟았습니다. 이 작품을 시작했고, 다행히 가진 킹콩을 주셨습니다. 이에 뵈시가 돌아왔습니다. 처음에는 킹콩이 오셨습니다. 제가 12년을 했고, 이리와 제 아버지의 영화가 카메라와 그리고 제가 파악한 사진을 찍고, 그리고 제가 비판을 할 때, 그리고 결국 이후에 이를테린, 2005년에 뵈시가 왔습니다. 이에는 한국의 장소가, 그리고 이 영화가 더욱더 인정하네요. 그리고 이 영화가 되었고, 킹콩은 원시의 자연을 재현한 스펙타클한 영상과 70년대 뉴욕을 복원한 모습 등 컴퓨터 그래픽과 같은 특수효과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무려 2억 7백만 달러라는 대규모 제작비가 투입됐습니다. 환상적인 영화를 위해 해골섬으로 떠난 감독과 매력적인 여배우 앤 데로우 그리고 시나리오 작가 잭 드리스콜 이들은 미지의 섬에서 전설로 만들었던 킹콩과 맞닥뜨립니다. 아는 이 영상은 정말 힘든데요. 이 영상은 더 힘든데요. 블루스칭은 더 힘든데요. 정말 힘든데요. 이 영상은 정말 즐거운 것 같아요. 이 영상은 거의 모든 것 같아요. 하지만, if king kong은 7.3미터에 이르는 거대한 킹콩의 모습은 반지의 제왕 시리즈에서 골룸 캐릭터를 만들어낸 앤디 서키스의 연기로 만들어졌습니다. 3.3미터에 이르러 가고 싶습니다. 4.3미터에 이르러 가고 싶습니다. 5.3미터에 이르러 가고 싶습니다. 드라마와 완성도, 기술력에서 모두 후평을 받고 있는 킹콩. 킹콩은 전세계에서 오늘 14일 동시에 개봉하며 같은 날 개봉하는 우리 영화 태풍과 치열한 단계 경쟁을 벌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YTN 스타 손문선입니다.